동생을 못살게 부러워 동생을 못살게 부러워 동생이요? 동생 꼬리만 남았네 아직 성체가 아니야 아 귀여워 왜이렇게 격해? 낫다 신났니 아이템이 이거 맞아요? 지금 왜 나한테 cuánt? 왜 그래 너 너 차례 오늘 저리 왔어 아하하 아니 나도 그루밍 해줘야지 아빠는 무너덤 맛있어 아하하 아빠는 무너덤 맛있어 아빠는 무너덤 맛있어 너무 웃겨 아이템 엄마가 너무 웃겨 아빠는 무너덤이 맛있어 아빠는 무너덤 맛있어 귀여워 귀여워 웃을 하는 거 같애 꼭 근데 얼굴이 흔들고 뜬다 후회 또와이 흔들린 거 더 Jay 폼롤러 하는 고양이 폼롤러 하는 고양이 아 왜 이래 아 귀여워 올라가는 거 같아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다 물어 뜯어 봐야 책성이 풀려 다 콩이 배 폼롤러 해줄게 왜 이래 귀여워 내려왔다 콩이 안 돼 아 부딪힐 것 같아 손잡아 바꿨어 다 끌어줄게 줄가리기 하는데 이제 아직 귀여워 다시 잡기 편하게 해줄게 또 올라가려나 또 올라가려나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지 다 했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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